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아하 자 요것도 열면 또 아이고 벌써 튀네 살짝 열어보지 한번 튀면 잡겠지요 병예비가 네 제주도에서 온 각시메뚜기 한마디만 꺼내줘요 암컷 암컷 자 각시메뚜기 왜 각시메뚜기 눈물자국이 있어서 각시메뚜기 아하 눈 오른쪽에 허옇게 양쪽 다 있죠 허옇게 눈물자국이 있어서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이름이지만 예전에는 시집가면 뭐 성을 바꾸고 뭐 완전히 뭐 그냥 남집사람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신부가 각시가 눈물을 철철 흘렸다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속담? 뭐 전설? 뭐 하여간 그런거에 의해서 유래에 각시메뚜기 전체적으로도 각시같이 예쁘네 뭐 음 오케이 그런데 오늘 이 각시메뚜기를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죠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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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이것입니다 안보이겠다 점으로는 보이지 점으로는 한번 그럼 이쪽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라 열어주세요 자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 한마리 앉아있네 열어도 돼 괜찮아 사육장이잖아요 그냥 어? 뭐야? 예 이제 보이네요 보이지? 아 자 바로 각시메뚜기가 아래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 안보인다 저 벽면에 보면은 뭐가 검은것들이 보이죠? 점점이 전부 다 그것이 각시메뚜기의 약춤들입니다 맞다기 더 열어봐 괜찮아 네 쭉 열어어어어어 열어서 자 한번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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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야 잡지를 못하네 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 너무 작다 그러게요 야 저렇게 작은게 저만큼까지 크는게 신기하네요 다르게 논충이세요 야 보십시오 곳곳에 지금 각시메뚜기들이 지금 보십시오 각시메뚜기들이 주렁주렁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생각보다 찍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거 야 이렇게 보고서는 접근해 나중에 쑥 보고 멀리서 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있습니다 풀에 앉아있는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씨 이거 어디갔어 얘 지금 먹고 있네요 아 여기? 아하 아 바로 앞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각시메뚜기들이 많이 부활을 해서 지금 만천에 오시면은 이 각시메뚜기 어린 약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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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개체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시메뚜기의 어린 약충들을 보시고 싶으신 분은 만천으로 오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만천에 각시메뚜기가 부하했다는 소식 전합니다 와 각시메뚜기 약충을 볼 수 있는 곳 어디? 만천!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와 진짜 귀엽다 이파리에 구멍이 속속 나있잖아요 응응응응 걔들이 먹는거지? 이야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거야 앞으로 계속 나올거 아니야 이거 감당 못하잖아 아 하여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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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그러면 출근은 한강으로 한강에서 업데이트 들어가요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굿!